I'm still drunken 이거 안경은 내가 술이 안 깨가지고 지금 눈이 너무 빨개서 좀 썼어요 술이 안 깨 내가 술이 안 깨가지고 이제 술 먹을 때 나는 알콜 없는 거 칵테일 따로 시켜가지고 따로 먹어야겠다 이거 술이 안 깬다 그리고 어제 거기 안주가 다 팔렸대 빠여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안주 없이 술만 먹고 있어 다 위습기인데 미쳤어 인간들 그래서 나는 속수로 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야겠는데 인간들 거기 다 다 술만 먹고 있어 나한테 하려고 한 얘기가 이게 아니고 그리고 요즘 방송을 좀 못하는 이유 그 좀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주말에 좀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나도 좀 쉬고 있다 내가 방송을 쉬고 있다 나는 열심히 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방송을 하면 카메라를 켜면 이거 내가 본의 아니게 주위에 내 카메라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 욕을 먹을 거거든 그게 좀 그래서 카메라를 함부로 켤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중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방송은 좀 잘 못하고 있고 확인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겠고 내가 하고 싶은 지금 작전이 이거는 방송 말고 완전히 개인적인 우리 만남이에요 홍대 이태원 홍대 이태원 클럽이랑 바 다니는 크루를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내가 이제 그냥 술 먹으러 홍대나 이태원 갔다가 길에서 이제 나를 알아보고 인사하는 어떤 동생들 한두 명 이렇게 생겨가지고 뭔가 좀 친해지고 또 타이밍 맞을 때 같이 놀러 다니고 하면서 뭔가 뭔가 재밌어 재밌어 그래서 크루를 만들까 당연히 영원한 돼야 돼요 그리고 뭔가 클러빙에 대해서 좀 잘 알면 좋고 왜냐면 내가 춤을 못 춰 내가 춤을 잘 못 추는게 클럽 안에서는 되게 좀 아 디스어드밴티지라고 해야되나 이렇게 막 이렇게 흑춤춤에서 가볍게 다가가는 그런게 좀 안 돼 내가 몸치라서 그런거 잘하면 좋고 또 이제 보면은 외국사가 다른거 하다가 지금 시국 때문에 한국 들어왔는데 뭔가 패밀리가 없고 또 그래서 이렇게 좀 재밌게 놀지 못하고 요런 친구들이 많아요 어제 지나다 만난 그 친구도 약간 그런 케이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모여서 같이 놀까 그리고 내가 또 당부하고 싶은거는 이 모임이 너무너무 여자만을 위한 모임 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안하려고 해 딱 여자만을 위해서 만나는 모임은 아니다 우리가 약간 어 바나 클러빙 문화 자체를 약간 즐기고 거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놀다가 뭔가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작업하고 나중에 따로 만나고 요런거 는 좋은데 딱 진짜 딱 여자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거는 아 너무너무 별로야 너무 별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 다이아맨 저기 홍대 이태원 뭐 클럽 바악 크루에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일단 연락을 주세요 근데 내가 걱정은 거는 만약에 뭔가 지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막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거를 내가 선정 해야되는게 그런거에 약간 걱정이야 내가 뭐라고 뭐 누구는 당신은 되고 당신은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게 좀 부담이긴 한데 아무튼 그거 그거 내가 좀 걱정해요 그리고 우리가 홍대에 태어나다니면 이제 애들 뭐 놀러다니는 라인 뭐 거기서 거기고 우리 한 번씩 지나치거든요 근데 지나칠 때 딱 지나치면 눈을 보면 내가 딱 알아 쟤는 나를 안다 그러니까 쟤가 나를 알아봤다 그게 보이거든요 그게 애들 어떠냐면 딱 나를 딱 보잖아 그러면은 어 다이아맨이다 이게 눈에 보이거든 그게 눈에 그러고 나서 나를 아래로 한 번 훑어 이 새끼 멋있나 간지가 있나 없나 한 번 훑고 이제 그냥 지나가 근데 이게 좀 별론게 이제 훑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알아봤으면 좀 인사를 하자 형 방송 잘 보고 있다 뭐 인사하고 또 어차피 우리 노는 라인이 거기서 거기면 서로 또 친해지고 하면은 막 도와주고 도움 주고 할 때가 있거든 우리가 있어 또 뭐 만약에 그쪽 팀에 남자가 한 명 부족하다 남자가 두 명 부족하다 남자가 두 명 부족하다 또 우리가 한테도 그럴 수 있고 또 우리가 한테도 그럴 수 있고 그럼 서로 뭐 인력 뭐 보충도 하고 영업병도 보내고 요렇게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냥 보고 나서 그냥 지내신 말고 와서 인사를 하자 내가 너한테 가가지고 야 너 나 알지 나 누군지 몰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나다 보면은 인사를 하자 내가 아주 반갑게 맞아준다 인사하면 그리고 서로 서로 친해지고 또 우리 크루도 되고 하면 좋잖아 또 이제 우리가 노는게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여자마를 위해 노는게 아니고 뭔가 그 서로의 각자의 생활 반경 밖에 있는 사람들 을 만나는게 또 재미가 있거든요 나는 저기 뭐 공대 나와가지고 저기 판교에서 IT 개발자고 이제 누구는 저 어제 그 친구는 미국에서 살다가 왔다고 하고 사업한다고 하고 또 아직 학생인 애들도 많고 또 뭐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장사하는 친구도 있고 이게 그 자기 주변의 환경 주변의 친구도 말고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하면은 이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서로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인생에 모여서 이렇게 술도 먹고 뭐 작업도 하고 뭐 재밌게 놀자 생각 있으면 지연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뭔가 탈락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되나 아 같이 놀 수 없게 됐다 뭐 이렇게 해도 좀 아 서운해하지 말고 내가 뭐라고 뭘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술을 안 껴가지고 좀 자야겠다 자야겠어